부산 출신 17살 건미나라고 합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4번 김설현 양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 여덟 번째 스마트 스타는 김설현 양이 됐습니다. 정말 기쁘겠어요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진짜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. 앞으로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? 스마트 모델로서 교복 많이 열심히 할게요. 떨려서 지금 교복을 많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AOA는 Ace of Angels라는 약자인데요. 하늘의 많은 천사들 중 에이스라는 뜻이에요. 저희가 이름처럼 정말 가요계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꿈만 같은 순간 첫 무대가 쇼케이스 무대예요. 너무 눈물이 났어요. 걱정도 없었어요. 우리는 잘 될 것 같다. 워낙 엘비스라는 곡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아예 생각보다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. 무플이 더 슬프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. 잘 할 수 있을까? 열심히, 무조건 열심히 이랬죠. 누가 될까요? odaz 에이 오 에이 ajust 1984 female 와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번 해주세요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소감уд 닫아세요.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챔피언송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자 AOA 먼저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수상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상소감이요 대박이시죠 네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AOA입니다 네 일단 네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AOA 가족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AOA 가족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AOA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OA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큰 상 주신 팬여러분들과 또 골든디스크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성호 대표님 조성환 사장님 이승호 이사님 김형선 이사님 그리고 정림환 팀장님 강조영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미정 팀장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노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중국의 팬분들에게 지원해주신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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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만 찍어? 모르겠어요. 노련이 1등 처음이에요. 정말 노련이. 정말 고생이 아니었어요. 다리 다쳐서. 어머, 나 1등이야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룹이 나오면 관심을 갖다 주시잖아요.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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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간호심이지만 오늘 간절거에요. 오늘 간절거에요. 먹을래? 저희 다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간절거에요. 오늘 간절거에요. 다들 내가 랩하는걸 좋아하지? 귀엽지? 나잇갑시다. 나잇갑. 오늘 간절거에요. 나도 가게. 너무 놀랬어요. 너무 놀랬어요. 그래도 이 정도가 그대와 같이 걷던 곳 모든 게 너무나 내겐 다 선명한데요 다 그대로인데요 그대와 함께 봤던 곳 그대와 함께 듣던 곳 마치 어제처럼 모두 기억나요 난 너무 아파요 The time goes by 되돌릴 순 없나요 The time goes by 돌아올 순 없나요 난 지금 아파요 맘이 살아와서 울어요 어떡해 우린 또